약간 공 셋업 하는 느낌? 아 예예예 그 느낌이요 안으로 가죠? 여기 아니죠? 백수위로 멈춰보고 몸 쓰는 것 같죠? 근데 팔이 쓰이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단동되는 거예요 어깨가 이쪽으로 땡기는 느낌이 나요 공간이 많잖아요 샐로우 하기가 더 쉬워요 녹화 중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키입니다 태국 방콕의 허중 프로님을 찾아왔습니다 코브라 드릴, 잭슨 파이버, 피네스 드릴 네 번째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하게 시니어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시니어? 네 시니어 드릴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이 거리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시니어 스윙이랑 프로님 스윙이 따로 있나요? 네 왜냐하면 잘 못 돌기 때문에 부담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백스윙 할 때로 어떤 각이 더 좋을지 거리가 어떻게 더 나는지 왜 중요한지 백스윙이 몸 쓰는 게 좀 게을르고요 네 네 이런 몰커들도 제가 해도 되다니고 네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프로들은 약간 하체를 쓰면서 치잖아요 근데 시니어는 제가 가끔씩 손을 좀 더 손맛을 느낌을 주거든요 손하고 팔을 좀 더 느끼는 스윙 암 스윙 뭐 요즘에 얘기하는 뭐 비티 스윙 네 뭐 그런거죠? 네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네 네 네 그니까 이제 시니어분들은 팔을 더 많이 잘 써야 된다? 네 그렇죠 팔만 쓸 수 있는 스윙입니다 팔만? 네 팔로 이제 스윙이 잘 되면 거의 몸이 잘 따라가는 느낌? 솔깃한데요? 네 암 스윙으로 대입해가지고 싱글 플레이어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지? 네 될 수 있어요 챔피언스토어에서 치는 분은 프렛 커플스 한 명이 암 스윙 하는 거든요 네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해요 암 스윙입니다 프렛 커플스 네 핥지 않습니다 그냥 암으로 고리도 많이 나가시고 게리프로님 6개월 만에 오시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니어를 위한 드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습장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뒤돌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목하고 어깨하고 골반이 동시에 도는 느낌? 그 다음에 일자로 보고 그냥 조금씩 한 두세 번만 하면 돼요 아 이게 편하다 오케이 이제 똑같이 내려와서 이렇게 뒤돌아 보는 거죠 몸이 장체 다 이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살짝 1인치 여기에 놔두시고요 하단 줄을 보면서 어깨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요 이렇게 몸 푸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오케이 이 스틱이 여러분 이 어깨라인이에요 아크가 인으로 살짝 가야 어깨하고 팔이 연결되는 그 찬스가 더 많아요 어깨하고 계속 파단 줄이랑 계속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일단 시니어하고 비기너는 알아야 돼요 그 어깨가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느낌이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샤프트를 살짝 한 1인치 남겨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네 기대면서 돌아보세요 이 느낌이 나요 그러면 상체가 완전 스트레이트 하지 않고 약간 이 느낌 아 이게 처음으로 시니어 할 때는 되게 좋아요 프로들은 가끔씩 이러지만 프로님들 근데 왜 이렇게 이쪽으로 가요 그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앉을 때도 플렉션 생기고 익스텐션 이게 거리가 더 나고 기술 테크닉이에요 근데 시니어 할 때는 머리를 살짝 기대면서 백스윙을 이렇게 하잖아요 각도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칠 때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내려올 때도 이 각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좋아요 홈셋업을 살짝 할 거예요 이렇게 백스윙은 그대로 각도하고 하나 붙이고 셋 같이 하면 둘 셋 안으로 가죠 여기 아니죠 살짝 안으로 가죠 붙이고 붙이고 던지고 이렇게 한 번에 둘 셋 백스윙을 멈춰보고 둘 셋 몸 쓰는 것 같죠 근데 팔이 쓰이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동되는 거예요 팔로 치고 체가 이제 던진 후에 땡기는 거예요 헤드 무게로 만약에 되게 세게 잡으면 그때 몸이 같이 따라가요 프로님 이게 그러면 이제 암스윙이네요 그쵸 암스윙이에요 여기서 그냥 보세요 붙이고 던질 때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보세요 하나 둘 붙이고 던지는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원 그 다음에 코킹 여기 떨어지죠 많이요 투 이렇게 하시죠 3 어깨가 안으로 가는데 잘 갔는데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여기 떨어지는 게 자체가 힘이 이미 없는 거예요 팔하고 이 어깨가 몸이 이렇게 떨어지면 거의 그 파워 소스가 반으로 잘라놨어요 살짝 인으로 좀 해주면 아크도 인으로 되고 그 다음에 팔하고 어깨가 돌기 때문에 돌아올 때도 슬롯으로 들어오는 확률가 더 많아요 다 그대로 일자인데요 몸은 일자고 네 어깨만 신경쓰면 돼요 여기 체를 보지 말고요 어깨 그 파란 줄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약간 안으로 가는 느낌 약간 이 느낌으로 네 쭉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일자예요 일자 가면 이렇게 돼요 오케이 약간 인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어깨가 그러면 좀 더 돌고 각도도 되게 좋아 앞에도 다운스윙이 훨씬 더 쉬워져요 어깨가 이쪽으로 당기는 느낌이 나요 공간이 많잖아요 샐로우 하기가 더 쉬워요 백스윙만 넓어도 충분히 샐로우 해요 롤을 치는 게 더 좋아요 거리로 많이 나아가니까요 몸으로 치기 때문에 커튼은 거의 팔로 치기 때문에 여기만 잘 돌면 그때 이제 두 번째로 준비됐어요 레그 특히 여자분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약간 여기로 좀 더 도와주는 느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뭐 느끼냐면 뒤꿈치를 들으세요 살짝 먼저 이렇게요 밟으면서 머리를 조금 오버하게 이쪽으로 가보세요 만약에 머리가 안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느낌에는 약간 밟으면서 그대로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요 느낌이 이를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가시죠 밟으면서 머리 밟으면서 머리하고 어깨 살짝만 줄이잖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오버하게 밟고 가보세요 이렇게요 일자로 이 느낌이에요 이렇게요 하나 둘 걸어가는 느낌 발을 안 떼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안 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드릴이 되게 좋아요 그대로 풀면 돼요 어깨 내려가면서 이렇게요 백스윙만 제대로 각도가 좋으면 치는 게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어깨가 내려가면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랜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렉이에요 렉 제가 만약에 리듬을 아주 똑같이 하면 하나 둘 렉이 없죠 여기서 방향이 바로 바뀌어야 렉이 생겨요 내려올 때 좀 더 빨라야 돼요 백스윙 가면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요 어디가 빨라야 되는 건가요?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그립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체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요 그립으로 빨리 당기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먼저 느껴져요 왜냐면 거의 오른손잡이잖아요 던지면서 몸을 살짝 돌아보세요 이렇게 렉을 먼저 이해하면 큰 백스윙 할 때 렉이 어떻게 생긴지 알 거예요 렉도 이해 못하고 어떻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각도를 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렉은 되게 자연스러워요 여기서 풀리지 않고 당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렉 동작이 왜 필요한 건가요? 골프 동작이 각도가 이제 점점 유지하면서 이 에너지가 여기서 이제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풀리면 여기서 에너지가 어디에 남아요 코킹을 연습하는 게 좋아요 안 올라가요 코킹 제대로 안 나는 뜻이에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렉 그럼 진짜 채로 쓰잖아 이게 자연스럽게 더 돼요 만드는 거보다 코킹 없이는 렉이 생길 수가 없어요 숨목이 없기 때문에 숨목 앵글이 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팔 보시면 이게 약간 스페이스가 생겼잖아요 렉 할 때는 팔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요 배꼽 아니면 여기 이 사이에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나요 그때 던지기가 더 쉬워요 나가면 안 돼요 붙이면서 연습 이렇게 붙이면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백스윙 이랬잖아 렉 할 때는 붙잖아 좁아졌어요 이렇게 그냥 붙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안 돼요? 아 그거는 좀 그렇고요 백스윙 할 때는 특히 이게 넓히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여보가 인터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요 조이는 느낌 날 거예요 여기 가슴하고 팔하고요 조이는 느낌이 육 정도 주면 돼요 육을 저한테 한 번만 전달해 주실래요 어느 정도 오 약하네 10은 뭐예요? 10은 이 정도 차이 많이 나네 그러면 이 정도 뭐 이상 이 정도 세랍이 특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0이에요 어깨에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백스윙 한 대로 한번 돌아볼게요 그럼 돌면 조이는 느낌이 계속 가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프레셔를 유지해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게 더 좋아요 많은 아부촌들이 셋업이 안 좋아요 셋업은 거의 팔하고 어깨가 떨어져 있어요 프로들은 팔이 한 반 정도는 붙여 있어요 그래서 갈 대로 계속 붙여 있는 상태에서 가거든요 팔이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팔꿈치가 이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셋업에서 오는 거예요 셋업이 셋업 그립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돌아올 대로 이게 바로 붙여요 되게 편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손 그대로 있고 왼손만 이렇게 놔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백스윙 해볼 거예요 그러면 왼팔하고 오른팔이 이 느낌이 나요 여기 스페이스가 살짝 생기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여기 가시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팔꿈치로 번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급하잖아요 막 아 이거 안 하네 그냥 공을 치고 싶다 괜찮아 쳐어도 돼요 근데 칠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을 이제 체를 들잖아요 제가 만약에요 팔을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놔둘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두 손을 하면서 왼손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수건을 네 수건을 이렇게 묶을 거예요 이거 렉 드릴이에요 렉 드릴이에요 이 왼손을 살짝 당겨줄 거예요 많이 나간 사람들 위해서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면서 던질 거예요 이렇게 당기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렉이 금방 생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기면 렉이 생겨 보세요 당겨요 신박하네 이거는 이게 훨씬 더 좋아요 반강제적이네요 거의 오버하는 게 더 좋아요 제가 만약에 문제가 A인데 오버하기 드릴을 제가 Z까지 주면 F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F 주잖아 B, C에 다시 또 A 와요 그래서 오버하게 하면 어느 정도 중간에 이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도 멀어진다 그러면 당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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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세요 당기면서 당기면 붙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렉이에요 건지잖아 팔이 되게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좀 보니까요 약간 이리로 가네 네 이렇게 갈 거예요 되게 불편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가니까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간 사람이 이렇게 가자면 공 못 치겠다 이 느낌이 나요 당기고 던지고 이렇게요 타라고 가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부터 폴로트롬가 계속 붙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 사람들이 제일 유지할 수 있어요 스윙을 살짝 인으로 죽기 때문에 축구 선수처럼 안으로 치면서 발로 차는 느낌에서 힘이 더 나거든요 하체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하체 얘기하는 거는 그냥 특히 여자분들하고 약한 부신들이 백스윙 할 때 발끝을 밟으면서 그거밖에 없는데요 내려올 때는 거의 팔로 내려오는 스윙이잖아요 어깨를 잘 도는데 이렇게 미는 사람도 있고 어깨를 잘 도는데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진 않죠 몸풀 때 그쵸 그 느낌이에요 지금 하는 스윙 그냥 어깨가 이제 운전해주고 손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깨를 이 느낌이 나요 그 느낌이 되게 어려운 거 같거든요 P2 P3 때 이거 출렁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어깨 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손하고 팔을 없이 이 각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손을 연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깨 각도 안 좋은데 손, 팔을 연결하면 진짜 거의 석세스레이트가 되게 낮아요 진짜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막 돌 때 여기밖에 못 돌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이 발을 있잖아요 왼발로 오른발로 이렇게 열어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피니스 웨지 할 때요 네네 약간 공 셋업 하는 느낌 그 느낌이에요 그대로 공 셋업 하면서 골반도 더 잘 돌고 여기도 더 잘 돌아요 팔자로 무릎까지 15도부터 20도 정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하면 더 돌 수 있어요 시니어분들은 한 이 정도 올 수 있어요 여기 밖에 안 온 사람들은 이 정도 더 돌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유연성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닫아도 닫아도 될 건데 요게 이제 시니어분들한테 조금 특화되어 있는 네 그렇죠 스윙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니어들은 플레일푸트 해야 되죠 왜냐면 몸이 잘 안 돌니까 플레일푸트 하면 여기만 돌아도 상관없어요 팔꿈칭만 붙여도 충분히 쳐요 제 손님 있는데 여기밖에 안 돌아요 근데 바로 팔꿈칭 붙여서 치는 사람인데 한 150이면 쳐요 처음에 올 때 한 프라이브 칩당 70명 밖에 못 갔어요 근데 칩번에는 이미 120 정도 가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유연성이 없어도 각도만 잘 돌고 팔꿈치만 제대로 지키면서 던지면 충분히 많이 나가요 이게 제대로만 되면 진짜 편해요 네 스윙님 오늘 너무 감사하구요 오늘 샷 보면서 네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스윙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체가 좀 더 느리는 느낌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제 시니어분들도 6번으로 200야대를 칠 수 있다 그렇죠 충분히 칠 수 있어요 1 10 2 2 3 3 4